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응 왜 앞에 원래 저런게 있었나 뭐야 우리집 앞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어 뭐야 저게 gano had 우리집 앞에 뭐가 이렇게 생겼냐idir 어제 when I have left 뭐야 저거 뭐야 어디서 많은데 못생겼다 못생겼 내가 한번 가 볼게 뭐 이런 집이 생겄네 우리집 앞에 어 누구 세요 내가 한번 가볼게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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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뭐 이런 집이 생겼나 우리 집 앞에? 누구세요? 아니! 아저씨! 아줌마가! 어? 뭐야? 아저씨 아줌마 오랜만이네요 야 너 우주로 간거 아니었냐 니 행성으로 돌아간거 아냐 아 제가 그때 잠깐 그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들어오실래요? 아아 어 엉엉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테테가 테테가 놀라지마 놀라지마 이 사람은 외계인이야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이야 에이 거짓말 하지마 어? 뭐야 아저씨 아들 한명 더 낳았어요? 아니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아아아 지구인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때 지구에 몇 달 정도 살았잖아요 아가씨 우리 집에 언제 살았었지 음 근데 그때 지구에 인간에 대해 참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제가 인간을 한번 연구해보기로 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죠 아 우리집 앞에서 사는거야 그래서? 음 여기 뭐 어딘지도 모르겠긴 한데 여기가 여기밖에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지웠어요 이렇게 왜 앞에 우리집 앞에다 이런걸 실험실을 지은거야?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래 응 그럼 여기서 실험하는거야? 음 그렇죠 제가 여기서도 어 꽤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음 음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런게 뭐지? 음 음 여긴 뭐 무기같은 것들도 많고 뭐 인간들은 전쟁이란 것도 한다면서요? 음 오 오 어 이거는 이거는 아 맞다 그러고보니까 제가 인간이 한명 필요하긴 했는데 아 아 뭐냐 그럼 우리 실험체를 쓰겠다는건가? 아 뭐 실험체라기보단 그냥 어 좋은 기술 먼저 써보고 어 vip 되는거죠 vip 음 아 이 로봇 한번 타보시는거 어때요?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든건데 아 이거 이동하기도 편하고 진짜 좋아요 어어 어 오 어때요? 이거 두 발을 가지고 움직이네 이거 움직여 움직여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빠르다 룩땨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아 인간들은 자동차 같은건 탄다면서요 어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오 역시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chamado 어 잠깐만 저놈이 다들 따라줘 나들 따라줘! 야야야야! 야야야! 지멋대로 움직여!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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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집 앞에 온 이유를 알겠다! 네? 우리 가족들을 실험체로 쓸 생각이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나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 야야야! 봉쇄야 빨리 도망가! 우리를 실험체로 쓸 생각인 것 같아! 아! 어디 나가려고! 아니야! 아니야! 잘못 들었어! 아 저 여러분! 제가 인간들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인간들은 숨을 못 쉰다고 하더라구요! 그쵸? 나 숨쉬는데 숨쉬는데? 아니 물속에서 물속에서 아! 물속에서 물속에서 숨 쉬지 못 쉬지 인간들은 알겠지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들었어요 제가 안된다면 그래서 그걸 엄청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속에도 숨을 쉴 수 있는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오오오오오! 엄청난 세계에 발명이 될 수 있어요 어 인간들도 아가미가 생기는 건가? 오오! 그렇지 그렇지! 아가미를 달아준 어이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자 어 들어가서 모자를 끼면 돼 말할 수 있어? 어때? 아빠 손매 쉬어 줘! 어이 진짜 그 모자를 꼈을 뿐인데? 오 신기하다 신기해 아 역시 시럽이 성공적이었구만 어어어어어 아 여보도 해봐 여보도 들어가서 여보도 내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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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어 오 오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어 뭐야 이거 아니 숨만 쉬면 되는거지 걸어다니는거 아니겠어 숨이 쉰다고 쉬어진다고? 어 아 지금 깨워 빨리 깨워 오 오오 오오 야 늑대야 야 야 이거 인간들이 잘 쓸 수 있겠는데 이건 완전 성공적이구먼 자 여러분들 이제 올라와요 이제 이제 올라가야 돼 이제 올라와 올라와 어 왜왜왜왜왜 어 뭐야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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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벗어 벗어 모자를 벗으라고! 모자를! 모자를 벗어! 모자를! 어! 야! 늑대야! 야 이건 밖에서는 못 쉬는거잖아 숨을! 이거 맞아 엉터리구만! 엉터리야! 이거 엉터리야! 어! 아이 그래도 반쯤은 성공했네! 반쯤 성공했어! 로봇도 터지고 이거 모자도 필요가 없고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이거 반갑지가 않구만 이거야 애들아 이제 가자 이제!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죄송하기도 하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선물! 자 이거 선물인데 자 받아요 이게 뭐야? 그 말? 그 알은 그 알을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는지? 그 알을 지켜보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신의 복제인간이 나와요 복제인간? 그렇지 아니? 아니? 근데! 그 복제인간이 아 완전! 자기 하라는대로 다 하고 아주 똑똑한 복제인간이 나와요 어 그러면 그럼 나 대신 출근도 대신 해주는거야? 그치 출근도 대신 해주고 학교도 대신 가지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 돈도 벌어다주자 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우리도 할래 우리도 어 완전 좋다! 어 그럼 나 오늘 출근할 시간인데 대신 보내야겠다 그럼 퇴원하게 해가지고 어때? 그렇네 그렇네 아 부럽다 부러워 야 이거 집에서 해보면 돼 야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혹시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응? 뭐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너 아니 아니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이 없을 거예요 너 우리집 너 솔직히 말해 너 우리집 앞에 온 이유가 우리 실험체로 쓰기 위해서지 아이 뭔소리예요 아이 저 연구해야되니까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 가 나 연구해야돼 연구해야돼 아 아 아니야 괜찮아요 잘가요 다음에 또 와요 어 이거를 태어나게 하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출근도 대신 해주고 일도 대신 해준다는거지 어 어 어 말 말 엄청 잘 듣는다고 했잖아 어 야 그럼 오늘 이거 진짜 되면은 봄수도 대신 어? 어 이거 학교가 주는거야? 야 야 이거 아무 일도 없는 안 일어나는데? 어 뭐야 돈다 뭐야 이거 응 뭐해 이거 어 이거 태어날려고 하는건가?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엄청 빨리 돌아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나랑 똑같은 인간이 날려고 하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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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똙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또 더욱뼈 오오오오오오오옥옥구옥이ureau 오오오옥옥오옥이고 오오오옥이 gia야야야야야 야야야야ian Hell why ».anos 뭐니와 intuit Peter 아이, 아이 잠깐만, 날 놔줘 잠깐만 야 얘가 날 안 놔주는데? 야 뭐야 너 뭐야? 똑같이 생겼다 얘 뭐니? 얘 뭐니? 어? 어? 얘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좀 작은데? 그, 그거네? 야야야 앞쪽에 도망가! 야 도망간다 뭐야 이거! 당신과 함께 있어서 즐거웠다고? 야 뭐니? 야 말도 안들어 얘가! 완전 쓸모없네? 야 이거 인형 아냐 인형? 야 복제인간이라매! 장난감 줬네 장난감 줬어 야 완전 복, 완전 인형처럼 생겨 어이! 죽었네 야 뒤늦게야! 오 깜짝아! 왜왜왜왜? 야 너 너, 어, 우리 실험체로 쓰려고 우리집 앞에 온거 맞네 이거! 맞아 맞아 놀랬는데 사기를 쳐 야 그 야 그 알이 터져서 야야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야 이상한 인형밖에 안나오던데 뭐 복제인간이 나온다고 그래 말도 안듣는구만 아이 실패는 성공이 엄마 이랬어요 아이 근데 마침 다들 잘왔다 아 제가 하나 더 개발한게 있거든요 뭐, 뭔데? 어 시원한 용암 한번 들어가보실래요 시원한 용암 야 너나 들어가! 야 너나 들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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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희엌 나갔어 시원해! 아멘